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맛쌤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 않죠? 현재 코스피는 0.41% 빠집니다. 개인들이 1,464억 외국인 140억 매사하고 있고 기관 애들이 147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압이고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네요. 4.39% 빠지고 있고 LG연수 0.6%, 삼바 0.49%, 오선주 0.48%, 기아 0.4%, 포스컬딩스 0.8%, LG화학 0.9% 빠집니다. 오늘 현대차 오르네요. 한 1.46% 오르고 있고 셀트리온이 2.59%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쭉 밑으로 보니까 오늘은 금융주들이 약간 좀 반등을 하네요. KB금융 0.3%, 신한지주 2.3%, 메리츠금융 1.6%, 그리고 하나금융 0.3% 좀 오르고 있네요. 현재 하여튼 코스피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856.34%를 가리키는데 1.28% 현재 빠지고 있어요. 개인들이 한 2,291억 정도 매사하고 있고 외국인 1,164억 매도, 기관 812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이 1.4%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1.1, HLB 1.9, 엔케미 1.8, HPSP 0.7, 신성델타테크 1.6, 레인보우 0.6, 리노공업 0.9% 빠지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2.3%, 셀트리온 제약이 6.3%. 오늘 셀트리온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흐름은 현재 하방으로 조금 아쉽지만 내려가고 있어요. 잠시 뉴욕증시 한번 볼게요. 뉴욕증시가 주요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요. 경계감이 발동이 됐어요. 경계감 발동이 돼가지고 소폭 하락을 한 거죠. 26일 보니까 다우지스는 전 거래보다 62.30포인트 떨어졌어요. 39,069.23 거래 마쳤고 S&P도 19.27포인트 내려서 5,069.53 나스닥은 20.57포인트 하락해서 15,976.25로 장을 마쳤습니다. 월은 29일날 미국중앙은행이 GOGP로 참고하는 1월달 개인소비지출이 있습니다. PC라고 하죠. 이거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시장이 경계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앞서서 월가에서는 지난 1월 높은 시장 높은 소비자 물가 지수 CPI, CPI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여기에 상승세 우려를 드러낸 바가 있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면 시장이 기대하는 오는 6월이죠. 6월의 금리나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직계한 바에 따른 시장 전문가들은 1월 PC 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0.3% 정도 올라서 직전달의 0.2% 상승보다 상승폭이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보는데 다만 전년 동기 대비 2.4% 올라서 직전달의 2.6% 상승해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봅니다. 1월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0.4% 올라서 전달의 0.2% 상승보다 높아지고 전년 동기 대비로 2.8% 올라서 전달의 2.9% 상승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날 발표된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판매는 연율로 66만 천 채로 전달보다 1.5% 늘었습니다. 이날 수치는 시장 예상치 68만 채를 밑도는 건데 전날 수치는 77.2% 증가한 바 있죠. 종목별로 보니까 알파벳 주가가 4% 높게 떨어졌어요. 구글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구글의 이미지 생성 AI 도구인데 그 제미나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다 보니 제미나이 하여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세계 디램 3위 업체 마이크론이 5세대 고대포매물이죠. HBM3E 양산을 시작했다. 공식 발표하면서 4% 넘게 뛰었습니다. 버크셰스에는 월가 예상치를 웃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으나 과열 부담에 주가는 2%가량 하락을 했네요. 도미노스 피자의 주가가 예상을 웃던 손이익을 발표해서 5% 이상 뛰었고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달에 착륙한 무인 우주선 오디세우스가 달 표면에 측면으로 착륙해서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회사 측 발표의 주가가 34%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어요. 코인베이스 주가는 비트코인 상승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16%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PCE하고 GDP 지표, 국채 입찰 등을 경계하면서 올랐는데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전장 대비 3.5BP 정도 올라서 4.295%를 기록을 했죠. 국제 유가는 상승합니다. 뉴욕 사업권에서 보니까 서부 텍사스 원유 전도회보다 배럴당 1.09달러 올라서 77.58달러 마감을 했고 런던에 보니까 브렌트유 사월물도 91센트 뛰어서 82.53달러를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뉴욕 정신은 좀 빠졌어요. 빠져서 우리 장도 영향을 받는가 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빠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별로 좋은 소식도 들리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조금 답답합니다. 현재 삼성은 7만 2,800원, 900원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7만 3,000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는 7만 3,400원까지 가긴 갔었는데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에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행스럽게 웨인들이 다시 들어오네요. 이제 한 77만 들어오지만 개미들이 판다고 날립니다. 개미들이 계속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선주가 이제는 꺾여가지고 아주 재미없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6만 2,000원 선에서 버텨야 하는데 버티지 못하고 좀 하방으로 치우쳐서 6만 1,700원까지 밀렸어요. 밀렸고 현재 지금 볼 때는 웨인들은 좀 들어오는데 전과 같이 그렇게 매수세가 강하지는 않다. 그리고 개미들은 팔고 있어요. 밸류 프로그램에 좀 동참해가지고 우선주가 좀 혜택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쏟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는 또 소외감을 받는 것 같네요. 다시 또 본주로 움직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좋은 제도, 좋은 정책이 나와줘야지만이 우선주가 조금 오르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주 아주 재미없는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판단 잘하셔서 투자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본주가 다시 조금 더 앞서 날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 넷피션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